오늘의 투자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르츠증권 강남금융센터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이 변화되고 있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화두를 이끌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일 도시로는 전국, 중국의 GDP의 2.5%를 차지하는 광저우 지역에서 봉쇄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고위험 지역 자세하게 본다면 고위험 지역은 억격하게 구분하지만 아파트를 동단위로만 봉쇄를 하고 주변 아파트 봉쇄하던 것들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봉쇄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빨리 풀게 되었고 밀접 접촉자 범위를 축소하고 자가격리를 제한적으로 하는 것들로 돋고 있고 백신 접종을 추진을 하는데 특히 노년층의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침들이 나오면서 광저우 지역에서는 운행이 중단되었던 지하철 운영이 재개가 되고 있고 추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PC방이나 영화관 같은 것들이 영업 재개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방역 완화가 발표되었던 수저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다시 봉쇄가 확산되면서 봉쇄가 재개가 되었었는데 광저우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조금 봉쇄 완화 부분이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지금 중국 코로나19 방역의 사령탑이라고 볼 수 있는 순춘란 부총리가 전일에는 코로나19의 최신 변이인 오미크로는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등 제로 코로나의 완화 방침을 명확하게 시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로 이루어진다면 그동안 중국 소비 관련해서 계속해서 묶여있던 소비 심리들이 풀리게 된다면 국내 증시에도 위드 코로나로 변경되는 중국의 정책 모멘텀으로 인해서 중국 소비질들이 성장 모멘텀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 완화와 관련한 상황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눈여겨볼 만한 기업으로는 청담 글로벌이 있습니다.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나 영유아 제품, 뷰티 제품을 중국이나 미국 등으로 브랜드 발굴부터 판매까지 한 번에 한 이커머스 업체인데 화장품 매출 비중이 약 60%, 광기식과 영유아 제품이 약 30%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수혜가 예상되는데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징둥닷컴을 통해서 중국에서 필러, 보톡스, 피부 미용뿐만 아니라 영유아 제품군의 판매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에는 징둥닷컴 매출 비중이 너무 높았던 것이 리스크로 볼 수 있었는데 또 하나의 유통망인 티몰까지도 유통망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또한 리스크도 제거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리오프닝 상황에서는 조금 더 빛을 발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징둥닷컴 양 매출이 약 2,400억 원에서 내년에 티몰 양으로 월 100억 원씩 추가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2003년도에는 약 4,500억 원 매출액의 OPM 8% 수준인 영업이익 360억 원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총이 2천억 대 부분이기 때문에 밸류이션상으로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중국 쪽뿐만 아니라 미국 쪽으로도 아마존이나 이베이 쪽 등 새로운 신규 고객사가 발굴이 되면서 글로벌리, 리오프닝에 대한 글로벌적인 정책 변화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당 글로벌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